안녕하세요 오늘은 펫파레트를 이용해서 야외 의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펫파레트는 택배 영업소나 황금영업소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구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15-95 야외 데크제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펫파레트는 터라인, 펫파레트를 사용한 든 택배 마이크의 고소 고소 소금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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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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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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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